아시아 내일은 제주도가 기가 났어요. 일단 김일사 기가 된다. 네, 좀... 정말 하시는데... 아시아 수환이 좀 나와. 그래서... 진짜 이 고빈 공인살이 잘하이잖아. 돌려가서 순서하게... 나는 겪겠지만, 오늘 왕로라가 비니망이랑 나는 톡을 저기 SNS에 공개했어. 왕로라가 비니망을 까고 싶어다. 원수는 내용 대부분이 우리에 대한 뒷담이란 거야. 낡은 얘기? 내가 파는 여군은 이짜리고, 낡은이랑 SNS에 공개했어. 나는 너무 예쁘게 빨대. 하하... 어디였어? 아니... 나 이거... 다 파는 진타가 재미있다.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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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왜 이래 이래? 비니망 이거 무싱장이지 마. 왕로라는 또 뭐니? 원래 근데 쇼핑이라는 사이 아니었어? 왕로라가 비니망 신혜였잖아. 응... 최근에 틀어줬어. 비니망이 왕로라 손절하면 중이었어. 오이네 손도 빼려고 했고. 맞지? 그럴까? 네. 이모 언니가 아주 나네. 아... 아... 언니...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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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로 다른 애들까지 탈탈 살린다는 거잖아 아, 그럼 내가 와야 어, 얘 여기서 다들 대처리라고 하던데 그깨부터 뭐라고 무슨 날 하고 있니 몰라